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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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요. 제가 바로 청정지역인 연천에 나왔습니다. 이곳 지금 날씨가 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. 굉장히 좋죠. 시원한 계곡에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와 여기 진짜 좋다. 선생님 빨리 보세요. 지금 이곳에서 낚시를 한다고 하는데 저기가 굉장히 크고 맑고 깊어요. 와 여기 시원해요. 오늘의 미끼는 지렁이랑 오프스코노를 한다고 합니다. 굉장히 독특하죠. 화면 잘 잡혀요? 지렁이가 왔다죠. 왔다. 오늘의 목표정은 무엇입니까? 자 오늘은 버들치. 버들치. 버들치는 좀 흔한 친구 아닌가요? 아 이런 깨끗한 계곡에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요. 와 이거 자연인입니다. 이렇게 물을 맞으면서 하니까 시원하겠네요. 이게. 여기 버들치 진짜 많겠다. 1초만에 잡아볼게요. 1초만에. 1초낚시. 어디 있는 거예요? 아 저기 있구나. 자 잡혔어요. 오 진짜요? 버들치가 1국수에서 2국수. 최대 3국수까지도 널리 전국적으로 살아가는 인물고기잖아요. 계곡에도 있고 시내까지도 있고 하천에도 있는데 진짜 넣자마자 나왔는데 엄청 큽니다.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서식하고 있는 바로 버들치입니다. 이 친구들은 탕으로도 끓여 먹기도 한데 보통 도리맹맹이나 튀겨서 많이 옛날부터 먹여왔던 물고기입니다. 그 지렁이 워플러슨으로 같이 먹을 수 있어요. 저 찌가 내려와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? 자 저기 가운데 확대한 그게 바로 찌인데 오 움직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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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빠졌다 잡았다 빠졌다 넣으면 나와 와 진짜 넣자마자 나오네 바로 나옵니다 대박 뭐야 넣으면 나와 요번에 브루님이 한번 잡아보는거에요? 네 한번 해볼게요 오 자세 좋아 저끼야 왔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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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뭐야 바로 잡는다고? 우와 거만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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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아 아 작아 자버려 자 여러분들 제가 3초 만에 잡았습니다 이야 실력자 인증 정프로님이 지금 낚시 준비합니다 어잇 이 손 뭐야 선생님 소식 없어요? 공기가 말이 없어졌어 으헤헤 크하핰 말이 없어졌어 으헤으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리고 두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changes 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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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혔네 접혔네 네 버드리벼 습니다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장어인 줄 알았어요 네 큰 장어네요 장어 안 될지 안 될지 장치 그쵸? 잡았습니다 지금 왜 젖어요? 아니 자 이제 저는 좀 잡은 거 같아서 잡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잡으셨어요? 아 이제 바로 잡을게요 3초 3초 왜 진짜 안 세세요? 벌써 3초 지났어요 4초 지났어요 잡았어? 뭐야? 미쳐맞이 잡았어 뭐야 던지자마자 잡았어 왜 재미없게 와 여러분 그냥 던지자마자 거미치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에요 자 이런 곳에 와가지고 지금 지인들이랑 이렇게 와가지고 즐기면서 하면서 잡으면 굉장히 재밌는 거 같아요 여기 장어가 있거든요 아까 장어가 물었단 말이죠 근데 던지지자마자 진짜 장어 입질이 있었습니다 물고 저기 안으로 쭉 들어갔었단 말입니다 그쵸? 안 될지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장어 맞았잖아요 아 진짜 장어 맞았어요 입질이 장어였어요 진짜에요 진짜 자 우선은 이제 몇 마리만 잡아서 이제 가서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좋아요 지금까지 잡은 양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마리 좀 안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먹을만 하죠 원래 통발로 잡으면 더 손쉽게 잡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한번 낚시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도 입질이 사라져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여기서 몇 마리만 잡아다가 가져가면 될 거 같아요 채비도 되게 간단하고 재밌죠? 가재 여기 또 있겠네 와 진짜 시원하다 와 진짜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해 오호 가재 있으려나 자 네 이렇게 획탁물 대면 끝 오 여기 발견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가재가 있네요 잠깐 짬 내서 잡았는데 귀엽죠? 가라 자 저기 있습니다 이 버들치가 생각외로 애들이 눈치가 빨라서 물었다가 낳았다가 물었다가 낳았다 이러거든요 오오오오오 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많이는 안 잡고 딱 먹을만치 맛만 볼 정도로 오늘 이색적으로 버들치를 낚시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통발로 잡으면은 사실 이렇게 잡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데 손질 4장 다 했어요 아 수박 맛있겠다 버들지 말고 수박 오오오오오오 사러있어 얘 아 이제 남자 셋이 모여가지고 지금 버들지 10마리 오손도손 나눠 먹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어 이거 저 뭐냐 버들지.. 뭐야 두리뱅뱅 많이 보셨죠 요즘에 맨날 두리뱅뱅 먹어서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일단 올려주고 얘 움직이는데요? 내가 잘못봤나? 아 옛날에 저기 신경이 살아있어서 인가 봐 좀 무서운데? 두리뱅 말고 튀김이요 그냥 치킴 뱅뱅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그냥 버들지 를 먹어보자 와 그래도 둘 넷 여섯 여덟 자 지금 익히고 있고 두리뱅뱅 보다 그냥 맛있는 양념 버들지 양념 무이 오 자체욕감 이야 맛있겠다 자 이런게 별미인거 같아요 이게 놀면서 잡고 또 이제 솔직히 배가 찰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재미로 맛보기용으로 그냥 이런 재미잖아요 놀러왔을 때 아오 바삭하게 튀겨졌습니다 자 이 양념을 양념은 누가 만드셨나요 이거 네이버 지식입니다 자 양념 이거 저번에 물어 보셔서 어 알려드렸는데 이게 뭘 만들었지 어 고추장 고춧가루 생강 어 마늘 간장 그리고 설탕 오 좀 짜겠는데 여기 생강 덩어리가 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강해지라고? 사람 되라고? 응 자 드디어 완성 아 먹고 싶다 우선 작은 거 먹어볼게요 와 진짜 바삭하다 소리 자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은 우선 이렇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유 아유 오오 맛있어요 어우 매워 매워? 오 되게 고소해요 진짜로 먹어봐요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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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진짜 맛있다 그리고 엄청 고소하죠? 네 진짜 맛있는데요? 엄청 고소해 근데 좀 많이 튀긴 것 같은데 아 너무 맛있다 처음 먹어봐요 네 음 이가 맥혀? 네 약간 그거 같아요 닭찌 닭껍질 튀김 같죠? 약간 부르기 그 정도로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아 왜 제 발이 안 먹어? 머리랑 꼬리 냉겨놨는데 머리에 지렁이 있다 해가지고 하하하하 난 먹었는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촬영 종료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아 어떻게 보셨나요? 좀 많이 잡지는 않고 그냥 재미있게 약간 힐링으로 노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뵈었는데 오늘 이렇게 거들티로 도리뱅맹? 아니 튀김? 뭐 해가지고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리뱅맹?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기듭니다 아 한 번 더 아 애들이 자꾸 나랑 밀당하고 싶어서 밀당하는 것 같아 하하하하 잡히면 죽는다 오늘 오늘 간다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